오늘의 메타는요 바로 암살자 퀸을 준비했습니다. 이 퀸이 말이죠. 또 암살자 로 쓰면은 기깔납니다. 미드로 가서 로밍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마인드고요. 마침 또 카소스가 있기 때문에 암살자와 합이 정말 좋은 정글러죠. 제가 좀 딸피 만들어 놓으면은 카소스 형이 바로 막타쳐버리는 물론 이제 사인이 잘 맞아야 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크라켄을 가는데 저는 한타 때 은신하고 은신하고 뭐 이런 거까지는 힘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한방강에 빡 넣겠다. 감전 룬까지 들어서 빡 넣겠다. 요런 마인드라서 드락사를 갔습니다. 이 부분. 어? 뭐야? 가렌이 왔네. 못 따는데 이러면? 저 형은 못 잡죠. 이 형은 뭐 사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하는 거거든요. 문명 느낌으로다가 이 형도 나를 솔킬은 못 내지. 이 스킬로 제가 까버리면 됩니다. 아닌가? 안되나? 말론 쉬운데? 바이라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바이가 주먹으로 날라오는 게 제가 2로 차질까요? 딜 안 박혀요. 솜털이에요. 솜털. 여기 보복은 되네. 당연히 지속 싸움은 집공이 더 좋아요. 난 누메다니까. 누메다. 잡냐? 잡았으면 좋겠어. 나이스. 어? 귀여워. 난다니까. 하지 마세요. 스킬은요. 퓨 3만 합니다. 퓨가 올릴수록 혜택이 많아. 이 스킬이 암살자한테 더 좋아 보이지만 퓨가 혜택이 더 많습니다. 라인 클리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6렙 찍고 로밍 다니려면 라인 클리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퓨를 찍는 게 당연히 지사 좋겠지? 오케이. 집갑니다. 홈날 당검. 나이스. 이러면 다음 로밍 때 이제 궁극기 써가지고 이속증가 70% 확실하게 받아주고 나이스 다 킬 따주고 로밍 한번 가도록 할게요. 바텀 한번 봐야 되는데 바텀이 상태가 안 좋아. 자, 궁 배워왔죠. 바텀 로밍을 가야 되는데 바텀의 라인을 너무 밀어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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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이거 이거. 발가 갈 것 같아. 바이 뛰고 있을 듯. 바이가 뛰고 있어서 2대2 구도인데 나까지 가서 2대3 구도. 얘들아 도와줘. 내가 니들 살렸다. 이거 잭스 제가 지켰죠. 가는 중. 오? 아니, 처형은 에반데? 쌉에반데? 오케이 호응 좋았다, 야. 나이스. 좋아요. 이럴려고 미드 퀸 하는 거지. 미드 가서 다시 라인 받아주고요. Q섬만 했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어느 정도 된다. W섬만 2섬만 해도 훨씬 잘 된다. 그렇지. 궁극기랑 콜라보. 와, 미쳤네. 아, 깜딱디. 어라? 어라? 아니, 저 형 왜 그랬을까? 식스나 잡자, 그러면. 지니 W만 잘 맞추면 돼. 잭스 형 한 번 따자, 얘를. 이거 잡는 거야. 카소스 형 궁 눈치껏 써줘야 돼, 이거. 좀만 넣을게요. 와, 잠깐만. 추가 마켓.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잭스 형 센스 있었어. 카소스 형 궁을 언제 쓰는 거야? 저 형 혹시 그 성대결저라서 잠깐 쉬고 있나, 로데를? 아, 야. 목 맞아서 풀린다. 미쳤다. 보 manners 아, 나이스. 러브샷. 어차피 으응 보물사냥꾼이야? 까vé 않아. 트락서라 떴요. 다음 템 롤러우 소드 들어줘다 오케이. 잭스 형 저 형 잘 컸거든. 아 나이스 러브샵 어차피 으으 보물사냥꾼이야 나쁘지 않아 드락사라 떴구요 다음템 돌로우소드 들어줍니다 오케이 잭스 형 저형 잘 컸거든 저형이 또 해결사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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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평타를 취해야지 거기서 스킬을 쓰네 당신이 죽인거야 당신이 죽인거라고 장전중이었나? 장전중이라 스킬을 쓴거야? 납득이 안가서 납득이 자 라인클레이 쭈쭈쭈합니다 이제 큐를 찝일 때마다 공격력 계속 올라가지구 진짜 괜찮거든 바이자에 커서 이거 뭐 게임 어어 싸움끼기 좀 그래 그렇지 어 큐선마랑 겁나세 좋아요 게임 풀어보겠습니다 뭐 내 역할인거 같네 직선 갱을 한번 직선 갱을 한번 어어 위험한 짓 하네 뭐 딜이 없어서 그게 안돼 그렇지 나이스 은신이 이게 좋아 상대가 그냥 걱정되지 얘 어디갔나? 근데 난 W로 시야를 봐버리지 자 일단 그래도 바텀을 어떻게든 풀어줍시다 전체적으로 내가 풀어주기는 해야겠다 거의 뭐 정글러에요 이 정도면 막자 시야봐 그렇지 잭스 형 나이스 해 잭스킹 좋아 좋아 여기 한번 풀자 피드람 따야돼 피드들 상태 0안 좋아 안녕 나왔죠 오우 봉포 살벌한거 보소 이 공장 이 공장 이 공장 나왔다가 나이스 좋아요 일단 봉새납고 다 채웠죠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말도안되게 빨밉니다 15분인데 이제 풀 이제 그 2코 나오죠 2코 나오는 상황에서 바로 다시 바텀 듀어 박살내러 갑니다 준비 땡 지금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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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무스비에요 이것동안 무스비 나들 스즈매봤니? 스즈매본 다음 나 또 너의 이름은 생각나더라구 너의 이름은 두번봤는데 이랄동안 겁나 씰을먹었더니 뭐야? 뭘 땡긴거야? 우리의 걱정을 땡겼나요? 우리편으로? 블루있나? 마나가 너무 없는데 와 이거 다 먹었으면 좋겠다 야야 진짜였다 어? 아 바람먹었구나 잠깐만 잘하면? 잘 싸우면? 상대는 이미 하나가 나갔잖아 아니 죽었잖아 암살 바로 성공 용은 1분 남았고 더 민다고? 더미는게 살짝 뇌절발인데 뇌절이 맞아 어어어어 집가 제발 자 극검사옵니다 극검사오면 이제 시야장악 영원도 될텐데 아니 가래는 뭐 믹서기야 음식 다 갈아먹는 애 같애 아니 이걸 왜 땡... 미쳤나? 나이스 다운다운 나이스 서스형 서스형 4형 막으러 갔지만 아 잭스형이 갔네 서스형이 갔네 서스형 어딨어? 여기있네? 반대편에 있네? 지구 반대편? 근데 4형 먹고 있죠? 빨리 뜹니다 자 잭스형 미안해 진작에 와야되는데 이거를 서스형도 진작에 와야되는데 이거를 아 이거 망할 수 있나? 아 어후 일단 야 어어 씨 못먹었다 심지어 직스가 먹었어 어라? 어어 지금 3대3 교환이야 아직까지 괜찮아 아직까지 살려면 살아가면 괜찮아 살아 살아 사 으아이 물음 기대 삶 시 rit